여러분은 이집트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뿐인가요? 피라미드, 투탄카멘, 클레오파트라 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마세스한다 오늘 이집트 전공자 정말 흔치 않은데 대표적인 분입니다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소장님이세요 광민수 소장님 모시고 이집트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 이집트 전문가이시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모적으로도 이집트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데 이집트 얘기할 때는 언제나 시간적인 범죄를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대 이집트 아마 제가 이집트라고 느끼시는 거는 수염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염은 대체로 현대 이집트 분들 영화 속 이집트 중동 이집트 분들이 주로 많이 기르시고 오히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히려 수염을 잘 안 길렀습니다 고대 이집트 얘기 그러면 또 이따가 갔다 한번 들어올 텐데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정수영님께서 야 민수영 민수영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373 웃으시는 분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미라만 생각나는데 오늘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어요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윤형아님께서 설렙니다 이집트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실제로도 많이 가시나요? 저는 많이 가죠 저는 계속 거의 매년 한 번씩은 꼭 가는 것 같고요 매년? 그런데 이집트에 크게 관심이 없으셔도 이집트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꼭 가보실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고 싶은데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저한테 왜 막 로마 시대에도 왜 이집트 놀러 갔다가 바가지 엄청 썼다 피라미드 한번 보려고 했다가 바가지 썼다라면 로마 기록이 있는데 유명하잖아요 갔다가 괜히 바가지 쓰고 폐가 망신할까 봐 그게 바가지를 안 쓰실 수 있어요 협상을 잘 하시면 돼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통 이집트에서는 정찰제가 잘 통용이 안 돼 있거든요 관광지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최대치로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분위기를 봐가지고 계속 깎으셔가지고 협상을 하시면 오히려 엄청나게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짧은 팁 이거 딱 얼마 100 불렀어요 그러면 처음 내가 얼마 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깎으실 수 있어요 3분의 1까지 3분의 1까지 낸다 최대는 한 10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고요 이거 낙폭이 너무 큰데 약간 그 발품을 파셔가지고 나름의 물건 가격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속 내가 안 살려고 그러면 계속 물건값이 내려가요 자꾸 잡어 나를 잡으면서 계속 낮춰진 가격을 제한을 해요 그러다가 저를 안 따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거의 최적합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협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은 팁이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것 같은데 어디서나 통할 수 있죠 6041 쓰시는 분입니다 곽 소장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라디오 그래서 틀었습니다 작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첫 해외여행을 이집트로 떠나게 됐어요 거기서 소장님을 뵀는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참 젠틀하셨던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유적과 유물들 실제로 보니까 감회도 새로웠고요 웅디도 꼭 가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2938 쓰시는 분 소장님 애굽민수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애굽이라는 표현은 이집트의 한자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애굽 그리고 파라오를 바로 맞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성서가 번역될 때 바로왕 중국어 성서를 중역해가지고 파라오를 바로라고 번역하고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기하는 그렇군요 소장님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어요? 네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거 장난감 옥스퍼드 말고? 네 진짜로? 네 제가 알고 있는 이 뭐랄까 이집트와 깊숙이 연관이 있는 학자들 중에 인디아나 존스 다음으로 가장 뭔가 학식이 높으십니다 근데 인디아나 존스보다 제가 이집트에서 잘할걸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인디아나 존스는 진짜 이집트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래 딱 보면 크잖아요 그냥 고고학 전반적인 공부하시는 분이지 이집트만 딱 하신 분은 아니어서 제가 좀 더 알걸요? 이집트 쪽에 있어서는 왼퇴하자마자 바로 굴욕당하는 헨리 존스 2세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시작 겸 이집트 한마디로 짠 이집트는 엄청나게 다양한 시공간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오래돼서 고대 이집트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근데 이집트에 직접 가시면 고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진 고대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원시 기독교 그다음에 비잔틴 이슬람 오스만 튀르키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의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그 모든 문화가 이집트에 지금 다 상존하고 있어요 그거 좀 재밌죠 역사가 깊으면서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로마한테 망하고 나서 계속 딴 나라의 지배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집트가 일단은 생산성이 되게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력한 국가들이 계속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구나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집트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때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제일 좋을까요? 궁금하신 거 그냥 여쭤보시면 궁금한 거? 우리 이를테면 최초의 어떤 도시 진짜 문명이 어디서 추려했느냐의 기준을 우리 도시로 볼 때 사실은 수메르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가 그거보다 뒤지긴 하는 거죠? 그게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에서 문명이 탄생하는 양상이 좀 달라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가 생겨난 시점을 문명의 시작점으로 삼는 데 반해서 이집트는 어떤 통일된 국가가 탄생하는 시점을 문명의 시작점으로 잡아요 서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집트는 특이하게도 메소포타미아와 다르게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한 문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발달했죠? 이집트는 나일 강변을 따라서 되게 선 형태의 취락이 발달을 해요 나일 강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모여서 하는 거예요 도시는 뭔가 이제 어떤 점 형태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집트는 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왜 저기 상이집트다 하이집트 맞나? 엄청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맞죠? 그거 통일하면서 그러면 맞아요 그 시점을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공식적으로 탄생한 시점으로 삼아요 그러면 파라오가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 파라오라고 그때부터 파라오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파라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후에 사실은 쓰여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되었을 때는 그냥 이제 왕이라고 불렀고 파라오는 원래 거대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초반에는 어떤 기관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신한국 시대 때부터는 왕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한국 대통령들을 청와대라고 칭에서 불렀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파라오라는 그냥 이를테면 시저처럼 처음 왕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 최초의 왕의 이름은 나르메르라는 왕입니다 나르메르? 나르메르? 뜻은 성난 매기 성난 매기? 그런데 잠깐 성 이집트 하 이집트 통일한 사람 나르메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나르메르와 메네스 메네스 엄청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나르메르는 고과학적으로 확인되는 파라오고요 메네스는 그 당대의 유적이나 유물보다는 후대의 기록에서 나타난 왕이에요 어? 단군 같은 건가? 그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르메르와 메네스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 학문적인 논쟁거리이긴 한데 동일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아들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 형태로 발달하니까 수메르랑 다르다 도시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어요?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게? 나일강 때문이죠 우리도 한강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한강은 예를 들어서 유랑 변덕의 폭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나일강은 유랑 변덕 폭이 크긴 하지만 예측이 가능해요 대비를 할 수 있고 매년 일어나는 홍수 때문에 상류에 있었던 비옥한 토양이 항상 이집트 땅에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거죠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나요 범람을 하긴 하는데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정도로 그러면 농사짓기 좋아요? 그렇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홍수 나기 직전까지만 딱 경작 끝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물이 빠지면 그 물이 원래 흙탕물로 이렇게 홍수가 나요 그러면 더 상류에 있었던 좋은 흙들이 지력이 올라가는구나 매년 이집트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력이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문명들 그런 나라도 보면 좀 부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진짜 우리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가벼운 궁금증 이집트가 진짜 그 위대한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원전 3100년 이 정도부터 시작됐죠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크고 참 많은 역사적 어떤 뭐랄까요 어떤 존경심을 받는 그런 나라이지만 예전에 위상은 없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이집트는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 운명이 발전하던 시기에 한반도에는 한반도는 그냥 신석기 시대예요 곰 있고 이제 빗설무늬 토기 이런 거 만드시던 분들이 사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치체나 어떤 문화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경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집트 운명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퇴를 했는데 이것도 근데 이렇게 세퇴를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집트 운명은 3000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없어졌어요 아 그랬죠 고대 이집트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히 세퇴할 수 없죠 3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면 아 3000년 지났으면 사실 세퇴할 만하다 네 그냥 뭐 세퇴해야죠 사실 나라를 뺏겨서 그게 좀 네 그게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왜 그 엔사 OTT에 네 클레오파트라 관련된 드라마 네 맞아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성 아 극화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약간 이제 드라마가 들어간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네 뭐 그런 그런 작품들이죠 그 전에 왜 저기 전국 일본 전국시대에 다뤘었고 그것도 약간 왜곡인지가 있긴 했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흑인으로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제 지금까지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이랑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고요 유럽인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클레오파트라는 기본적으로는 유럽계통의 왕조의 파라오이고 물론 모계혈통을 통해서는 혼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토착 이집트인이나 혹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던 뭐 이제 흑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노비아 출신 분들의 혼혈이 일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전형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 N사 이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흑인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밑바탕을 굉장히 오래 이것도 꽤 오래된 대안적인 역사관이라 할 수 있는데 아프로센츄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아프로센츄리즘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심주의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막 시작을 할 때 뭔가 흑인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약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대안적인 역사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데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중심부에 살던 흑인분들이 유룩한 문명은 아니거든요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있었으니까 이분들은 이집트도 흑인의 문명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어떤 흑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안적인 세계관 대안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벡터가 강하게 걸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뜬금없는 건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어떤 소위 우리가 PC라고 부르는 그런 뜬금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맥락이 있긴 있네요 네 있죠 그리고 그 PC적 PC를 약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N사의 목표가 약간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뭐 클레오파트라 7세였나? 7세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푸톨로의 마이오스 왕조 맞아요 엄청 잘하시는데 알렉산더 친구니까 아무튼 알렉산더 쪽 마케도니아 쪽 사람이니까 유럽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공자도 아니지만 유럽인이 세운 왕조고 푸톨로메어에서는 마이오스 그 왕조 처음 세운 사람은 거의 신처럼 추앙받았는데 그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받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외래교통의 왕조가 꽤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존중을 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집트인을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왕까지도? 네 왕까지도 그래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집트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국제화되는 어떤 사회였어요 음 하지만 고대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회였다 네 자 어휴 저는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오늘 한국 이집트학연구소 광민수 소장님 모시고 이집트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집트 왕 무덤 가운데서 독을 대지 않고 고스란히 발견이 돼서 유명해졌던 파라오가 한 명 있습니다 9살 해주기 위해서 10년간 제의하다가 너무 일찍 사망한 비운의 왕 이 파라오가 누굴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람세스 2세 2번 두탄카맨 3번 클레오파트라 힌트? 힌트? 그 서울에 서울 서초구에 가면 이분 이름을 딴 노래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반포에 가면 이분 이름을 딴 노래방이 있습니다 반포에 이런 노래방이 있어요? 네 가면은 일반적인 가요도 다 있나요? 그냥 일반 노래방이죠 근데 이제 간판이 이제 간판이랑 그 노래방 이름이 이분 이름이에요 나이트 입구에선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노래방이나 성인 취향의 공간에 이분 이름도 자주 활용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원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부로 가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정답 보내시는 동안에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인드 스카이를 준비했는데 이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가 이집트를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당시 60년대 70년대에 활동하던 약간 프로그레시브한 음악 밴드들이 이집트 문명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마 영성이랑 지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들은 이 앨범도 그러니까 이 곡이 담긴 앨범도 앨범 표지가 고대 이집트에서 자주 사용하던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상징이 호루스의 눈? 네 앨범 표지에 그려져 있어요 약간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니고? 신비주의란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약간 가 있죠 음 그런 것도 재밌지 우리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인드 스카이 들으면서 선부로 갈게요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해그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소 코너 이 맛에서 산다 오늘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광민수 소장님 모시고 이집트학 관련된 겁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수영님 민수영 섹시해요 섹시하십니다 안성찬님이 이집트 피라미드 맞은편 피자 매장 2층에서 보는 피라미드 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피자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 여러 유적지들 앞에 이런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룩소루에 있는 룩소루 신전에 가면 그 가게가 있고 그 식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적지를 보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공간을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미국적인 공간에서 정말 몇천 년 전에 고대 유적을 바라본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고 위대한 유적 가로 앞에 그런 게 있어도 돼요? 그거를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유적 자체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이게 언제나 딜레마이긴 한데 고대 유적이 중요하냐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고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치워가면서까지 유적을 계속 발굴을 하거나 계속 뭔가 보존을 시켜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정말 반대시네요 존스 박사는 무조건 가져다가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시는데 그게 인디아나 존스가 사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저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고고학자냐 도굴꾼이냐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19세기 기준으로 한다면 인디아나 존스는 고고학자예요 하지만 20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고학꾼인데 문제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배경이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고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19세기 고고학자가 갖고 있어서 낭만을 가져다가 캐릭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독을 하고 나서 박물관에 기증하고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 좀 이제 도굴꾼이 돼 그래도 양심적인 도굴꾼인 것처럼 모험가 이렇게 불러줘도 영생하셨는데 그 정도면 괜찮죠? 네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로망이 있으니까 하원효님께서 혹시 이집트 여행하기 좋은 때가 있나요? 이집트는 되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처럼 여행하시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는 약 한 11월에서 2월까지가 여행하시기 제일 좋은 기간이에요 아 그게 딱 정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집트를 가면 지금? 정말 더워요 덥다 보면 여기도 덥긴 한데 여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이집트는 예를 들어서 그냥 도시에 가도 최고 기온은 40도가 다 넘고요 유적들이 많은 사막 쪽으로 나가시면 50도가 넘는 기온을 맛보실 수가 있죠 지금 가시면 50도요? 그냥 여기 한국은 약간 찐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그냥 진짜 탄다 완전히 타버린다 습도는 낮아요? 습도는 거의 없죠 사막이 있다 보니까 그래?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겪어봐서 그러나? 근데 그게 50도 정도 되면 한 30도까지는 괜찮아요 건조하면 근데 50도 정도가 되면 건조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한 35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건조하면 이거 중요하다 정미라 님께서 제 나이 57 60 찍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데 남편이랑 딸이 절대 반대예요 치안 때문에 치안은 어떤가요? 치안은 사실 굉장히 별일이 없어요 오히려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유럽보다도 치안은 훨씬 더 좋아요 밤에 나가셔도 뭔가 변을 당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매치기도 없고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잘 안 통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슬람교가 바쁜 이미지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강력범죄가 거의 없는 국가고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여행하시기에는 사실은 치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방금 정미라 님이 말씀 주신 이 질문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집트가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집트라는 곳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참 어려운 문화와 역사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하더라도 선입견이 좀 있는 것이 이를테면 일단은 기독교 관련된 기독교 개신교든 천주교든 박해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 진짜 선입견이고 네 박해자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영화 때문에 이를테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되게 막 몰락한 곳 같고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도 치안 당연히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기독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인구가 1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독교인이 한 20% 돼요 20%나 돼요 2천만 명이죠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라는 지금 현대 이집트는 자체적으로 정권이 그냥 세속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종교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 계열의 정치적인 힘이 더 센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제도적으로 차별받지는 않고 오히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들이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이집트 재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에서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익단지처럼 됐구나 큰 힘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뭔가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 기독교는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좀 독특한 교단인데 거기 교황이 있어요 당선이 되면 교황을 찾아가서 아련을 하는 게 누가 보면 국교인 줄 알겠네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코로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국의 개신교도분들이나 아니면 카톨릭 분들이 이집트로 성지 순례로 되게 많이 가셨어요 이집트 보시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시는 이런 일정으로 많이 다니셨죠 중요한 성지니까 그런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증된 내용들인 건 또 아닙니까 일부는 고증이 됐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예컨대 인디아노전스에서 다루고 있는 1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성괴가 이집트 땅에 묻혀있다고 설정이 되는데 언약괴 그게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은 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괴가 묻혀져 있는 장소가 타니스고 그다음에 그 성괴를 가져온 파라오가 세송쿠 1세라고 하는 파라오로 얘기가 되는데 세송쿠 1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가서 보물을 뺏어온 적이 있는 파라오고 또 그 사실이 성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대박 성서에는 시삭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삭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 기록은 역사적으로 거의 검증된 사실인 거죠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노예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있을 리가 없다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집트학 정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학자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완전히 확인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안전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1972년인 줄 알았어 1970이 쓰시는 분이 17년 전에 그때가 제가 27살쯤 그때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그럼 이분 연배가 사실 제가 아마 허작가님하고 저랑 동연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9년생이세요? 79년에 인물이 많으면 격동의 7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아요 17년 전에 27살이셨으면 저의 오랜 꿈이었어요 이집트를 가는 게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답답한데 되게 오래 있었어요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제 발걸음으로 피라미드 크기를 측정도 해보고 바다를 가서 구경도 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고 싶어요 또 가시면 되죠 이집트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집트를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어떤 쾌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데 이집트에 처음 도착하시면 카이로로 들어가실 텐데 처음에 딱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시면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나가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막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카이로라는 도시는 인구가 천만이 넘는 서울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리고 어떤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룰은 우리가 경험하는 룰이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에 차선이 없고 또 손익견이 막 강해지고 있어 신호등이 없고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없으면 치안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룰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신호등이 없고 차선도 없지만 그들의 룰이 있다 룰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여행 가실 때 여행 가셔가지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여행자분들은 길 건너시는 것도 어려워요 흉단보다 없으니까 근데 그 룰을 약간 감각적으로 익히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 쉽게 건너실 수 있게 돼요 시간은 걸리겠네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좀 용감하신 분들은 하루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를테면 유적을 딱 처음 봤어요 가가지고 딱 이집트 갔다 떵떵떵해서 유적을 쿠팡의 피라미도 빵 큰 거로 봤어요 무슨 기분이 들어요 그냥 되게 압도를 받죠 저는 굉장히 많이 받지만 갈 때마다 와 꼭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크기 때문에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더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공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생을 버텼겠죠 방금 문자 보내주신 분이 안에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안에 들어가도 돼요? 표를 끊으시면 돈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내면 들어갈 수 있죠 대박이다 물론 이제 모든 공간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정해놨죠 표를 입장권을 끊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또 이제 어떤 작은 선입견 방금 이제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소식적 봤던 어떤 영화들에서 피라미드에 들어갔어 유물이 있어 손댔다가 빠밤 저주에 걸리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우리 돌발기 퀴즈에서 투탕카맨 말 얘기가 나왔는데 이 관련된 영화도 있고 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투탕카맨 얘기도 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어떤 일단 그 투탕카맨은 파라오의 저주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는 일종의 도시괴담이고요 도시괴담 그 도시괴담의 근원지는 언론이에요 사실 언론 네 왜냐하면 투탕카맨의 무덤 발굴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이 그 당시 막 발전하고 있었던 메스비디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일종의 서구 사회에서는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기사들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탕카맨 무덤과 관련된 몇몇 인사들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후원자인 카나보백자에게 돌아가셨는데 금방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뭔가 관련자들은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돌아가신 분이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투탕카맨 무덤 발굴 전체에 관여한 인원은 약 한 2천 명 정도 되죠 사실 의미가 없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2천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것이고 또 실제로 투탕카맨 무덤 발굴에 가장 깊게 관여를 했었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는 그냥 노년까지 천수를 들었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가짜 뉴스였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조심스럽지만 거의 그렇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영화 볼 땐 재밌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면은 바로 함께 궁금해지는데 방금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이 착시효과 통계의 착시라고 해야 되나 방금 2천 명 같이 작업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준 거 가지고 저주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저기 람세스 2세가 이제 그 출애국에 표현된 그 파라오라고 다들 뭐 학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하다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장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항복하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람세스 2세가 90살까지 살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면은 장자라고 해봤자 우리 생각처럼 4살 5살이 아니라 뭐 한 70살 이랬을 텐데 그러면 그냥 노화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람세스 2세는 그러니까 그 당대 기준으로 정말 장수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진짜 많아요 아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50명? 그러니까 이름만 확인되는 아들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그럼 그중에 장자면은 진짜 한 68세 되겠네 근데 이제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들들이 계속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왕위를 계승한 인물은 13번째 아들이에요 메렌프타라고 하는 13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이 메렌프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위에 올랐을 때 거의 70이 다 된 60대 중후반이 노인이었죠 병장이 제대를 안 해 제대를 해야 뭘 선임이 되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람세스 2세가 제일 유명해요 사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기 프랑스 분이 쓴 소설책 크리스탕 자크가스 근데 그게 저희 또래나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한테 유명하지 그 소설이 요즘은 별로 읽히지 않아서 진짜? 완전 재미있는데? 그래도 람세스 2세는 유명하긴 하죠 람세스 2세랑 투탄 카멘이 일종의 제일 유명한 두 파라오 람세스 얘기 좀 해주세요 별거 없나? 그거 빼면 그러면 뭐 많아요 사실 람세스 2세는 약간 성격적으로 자기애가 좀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자의식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집트에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모든 유물 유적 가운데 잘 모르겠어요 누구 건지 람세스 2세라고 하시면 거의 절반 정도는 맞추실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게 남겨놓은 것도 이 사람은 많이 크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이었기 때문에 남태스 2세 시대 때 만들어진 유적이나 유물들은 미학적 퀄리티는 좀 떨어져요 거칠게 만들어요 그리고 좀 대충대충 크게 대신 이런 식으로 만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토목 건설 위주의 정치를 하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대공사를 일으키시고 많이 만드는 거에 주력하셨다 그래도 지금의 이집트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부신벨이라는 곳에 가면 이 사람 신전이 있는데 도시예요? 신전이에요 아부신벨 신전인데 그 신전 내부에 가면 신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런데 여기 지성소의 이집트의 최고신인 라, 푸타, 아멘 신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 최고신들 사이에 자기를 앉혀놨어요 나는 신이다 그 정도가 아직 나는 최고신이다 최고신이다 그런데 이게 이집트의 일반적인 파라우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신격을 너무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태스 2세는 최고신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재미있는 거는 그 옆에 벽면에는 또 남태스 2세가 그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도 지내는 동시에 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나르시스티 어떤 뭐랄까 절대 최고봉 끝판왕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의 인물입니다 이집트 최고신 아몬 아니었나? 아몬? 그러니까 아몬이나 아멘이나 아문이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험을 표기를 안 해서 이 모험을 보통은 현대학자들이 자의적으로 넣기 때문에 어떤 발음을 넣으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또 야 이거 시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이거 나 꼭 물어봐야 돼요 큰일 났네 늘 궁금했어요 그 나라의 집회에는 그 나라의 어떤 유명한 유물이나 위대한 인물이나 들어가잖아요 미국 달러에 피라미드가 왜 있어요? 그거요? 네 그것도 막 되게 무섭게 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종의 개몽주의자들이에요 개몽주의자들 그런데 이 개몽주의자들 가운데 또 일부는 약간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계열의 인물들이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유럽의 중세로부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해지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에다가 그러니까 아메리카데로그에다가 미국을 세울 때 한편에서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영화를 미국 땅에 이식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여기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이제 약간 뭐죠 어떤 지혜와 어떤 만유를 다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동시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고대 이집트의 지명을 갖다가 쓴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맨피스라는 곳 맨피스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도시거든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썼죠 세크레멘토 이런 것도 해상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요 아니 건국의 아버지들 다 되게 훌륭한 분들 아니었나 근데 그분들의 의지가 사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의지는 아니에요 세상을 더 지혜롭게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존재라는 그런 문제는 있죠 아 또 그게 또 거기로 또 연결이 되나 아 그렇구만요 이거는 뭐 이야기가 끝나진 않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안동열님이 이집트 매력이 진짜 수만 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도 말씀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수만 가야지 밖에 안 될까요? 장난 아닌데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너무 즐거우는데 네 재밌습니다 우리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기 괜찮으실 때 좀 나와주시면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외계인 이런 것도 좀 잘 아시나요? 뭐 그냥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피라미드들을 우리 이거 한 2부 3부 4부 한 40부까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투탕카맨이었고요 선물 받을 당첨자 김보라님 77933098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님입니다 광민수 소장님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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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